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마틴 이야기. 마틴의 D28은 정말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런데 이 D28과 되게 흡사한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HD28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짧은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D28과 HD28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냥 D28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롭게 바뀐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D28과 HD28은 확실히 다른 모델이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부분들은 리이메진된 D28과 HD28 그것을 기준으로 알려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외관적으로는 지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레일, 포지션 마크라고도 하죠? 그게 다릅니다. D28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 마크가 자개로 박혀져 있는 큰 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트 포지션 마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HD28은 이런 점의 모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앤 스퀘어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이아몬드같이 생기기도 있고 그런 네모난 모양들이 여러가지 좀 박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판 바디에 보면은 이제 탑 일레이라고도 하고 흔히 퍼플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D2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실선이라고 해서 흰색과 검은색이 겹쳐져서 되어 있는 형태로 퍼플링이 꾸며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마틴 쪽에서는 멀티 스트라이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HD28은 이제 헤링본, 이제 청어뼈라고 하죠? 이렇게 헤링본 스타일로 퍼플링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외관에서 볼 수 있는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실 근데 멀리서 보면 거의 모를 정도로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상판의 브레이싱의 모양입니다. 예전에 제가 브레이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브레이싱은 이제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내구성을 견디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소리를 디자인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브레이싱이 조금 다릅니다. D28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싱이 논 스킬업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통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HD2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업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이 뼈대가 좀 이제 안쪽으로 얄쌍하게 깎여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뼈대의 생김새 자체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느냐 바로 소리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28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리를 표현할 때 좀 투박하고 묵직하면서 되게 좀 남성다운 거친 느낌의 사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HD28은 D28보다 명료하며 울림이 좋은 소리라는 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뼈대가 얄쌍하게 깎이면서 생기는 그런 사운드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외관적인 차이보다는 이 브레이싱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그 D28과 HD28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